첫 번째 연습 방법이 세 번째인데요. 이제 아까는 이제 같이 연습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했으면 이제 한번 손하고 발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좀 컴비네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손 네 번 발 네 번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. 일단은 계속 이제 해왔던 연습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데 이제 손 네 번 발 네 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방법이 이제 일단은 좋은 게 일단 투 베이스에 대한 이제 이제 조정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많이 좀 향상이 되실 거고 특히나 이제 손 네 번 발 네 번 이거 같은 경우는 필인에서도 금방 또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상담삼 확인 як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